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생안부구에요 오늘은요 족발해서 밥먹으려구요 족발 이렇게 족발 막국수 해가지고 동치미 동치미 물김치 물김치 버렸어요 새우를 너무 많이 넣어서 괜찮은데 응 이거 내가 제조한거에요 반은 버리고 반은 저게 뭐야 약속도 물 붓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먹읍시다 콜라 콜라 여기 조금만 줘봐 됐어 잠시 시원 응 잠시 시원 새우냄새가 나잖아요 응 자기네 새우냄새를 좋아서는 새우를 잘 먹으니까 먼저 공용하는 나는 메리츠를 좋아하니까 메리츠냄새를 좋아하고 응 으흠 으흠 그거 딸려 김치 괜찮다 김치 딸려 이거 딸려 딸려 반 딸려 다 암을 싸서 응 간단한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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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악바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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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김치 먹어봐 이거 맛있게 배추김치 맛있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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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김치 간을 배추김치 맛있네 심심한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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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밀다 갖다 먹어 응 나 이정도 덜었으니까 음 자기앞에다 놓고 먹어 나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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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흠 으흠 멜민시 아 하지만... 아... 어... 내 생각... 물에 손질을 меня원이... 지금? 콩말마가 시원한게 좋네 내가 원했던 국물은 아니라도 그런대로 먹겠다 맛있어 시원한 맛은 시원한 맛은 나이버 나이버 다이버 깨끗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다 뼈 정이 쌈 안 쌈어 쌈 쌈 쌈 다 큰 뼈 안 내가 자기 하나 사줄게. 저거 줘봐. 깻잎. 깻잎 하나 하고 상추 하나 하고. 난 잔 조금. 밥은 조금. 고기는 많이. 이만큼. 자기는 고기 많이. 그렇지 미안 비벌你說 시간이. 하이 되겠다, 너무 크다 난 상추 조금만 가놔서 봐 이거 완전 애기 상추다 이거? 이거 우리도 이만큼 컸어 상추 이만큼? 응, 컸다고 요정도 컸어 우리도 좀 더 귀여워 가끔 먹어야지 응 내 애기 대기 맛있게 마시는 건가 너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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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만들었다가 너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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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놀유내 너넨 너넨 서로 너넨 너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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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메밀먹어 왜 안먹어 어 메밀먹어 김치 솜선 양파랑 이거 해놓고 좀 배워야 되겠어 양파 당조름 같은데 맛있네 양파 당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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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가 괜찮네 양파가 괜찮네 으음.. 이따가 맛있대 이거 한번 먹어봐 응 어떻게 갔나 한번 먹어봐 음.. 이뤘어 응 맞나? 응 전부 Rend 아무런 수역 난 진k 진k 죄송하다 근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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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가 응 요거는 크고 이걸 좀 뜯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많이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